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부 생활이 그렇게 따분하거나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요. 종이 한 잔 사이로 그 행복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식물인간이 되겠다. 뭐 반신부구가 되겠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큰 대형버스가 제 차를 통해서 7대가 같이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저 매스컴 탄 여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소개는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기스 하나 안 나고 이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사고 휴유증이 엄청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변명은 없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집안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무기력증에 빠지고 점점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집구석에 있다가는 진짜 돌아버리겠구나. 집 밖에 한번 나가보자.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숍 자그마한 거를 한번 차려볼까? 그리고 나가서 봤더니요. 한지껄러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계산할 수도 없는 금액도 들어갔고요. 그것을 제가 수익으로 내기에는 엄두도 안 났기 때문에 또 시도도 못하고 또 집구석에 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집구석이었습니다. 그때쯤 아는 지인이 인문학 강의가 있으니까 바람쐘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쫄래쫄래 따라갔던 곳이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였고요. 그곳에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다단계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열정적인 강의에서는 목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삶의 회의를 느꼈을 때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 내서 도전하라는 말씀.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뭔가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자라는 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아 보였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제가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이 됐나 봅니다. 어쨌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성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데이 세미나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제품을 열심히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썼더니 악건성이었던 제 피부가 보습이 채워졌고요. 또 해모임은 정말 건강을 되찾아주는데 엄청난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결과 제품을 자랑을 하고 이런 회사를 자랑을 하고 CEO를 자랑하고 정말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에 소비자들이 마음을 열고 저의 제품을 사용을 해주셨고 그분들을 이곳에 초대한 결과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수당으로 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소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평생 남자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참 치근하고 가엾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사업하고 나가 있었던 남편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에터미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리고 당신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겠다고 제가 그 약속을 지켰는데요. 이번에 제가 유럽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혼자 보냅니다. 왜 혼자 보내냐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집에 가정주부로 있었을 때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고 숨이 막혔대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제가 혼자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사실은 지금 고3인데 사실은 대학을 가야 될지 또 공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꿈도 없대요. 어느 날 저한테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에게 무슨 걱정하냐고 꿈은 이제부터 찾으면 된다고 엄마가 너 꿈 찾는 데에 같이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아무 걱정 말라고 엄마가 네 옆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됐구나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행복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셨을 때 어느 정도 제가 성공을 해서 용돈에 공을 하나 더 붙인 용돈을 드렸다는 게 그나마 지금 조금 제 나름대로는 저를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 못한 것이 제가 아쉬움은 남지만 만약에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조차도 저는 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딸이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이나마 제가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애터미를 만나서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니까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자꾸 용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이런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와서 용기를 또 얻어가서 한 발 한 발 꾸준히 끈기 있게 나아갔던 그것이 제가 성공의 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애터미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인지 잘 알아보시고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 용기 내서 모두 다 멋진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